근데 목을 한 번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찰가를 한 번 봅시다. 왜냐면은 요번에는 우리 박사장을 위해주는 의미로, 알았지요? 시작! 이산주산 시작! 이산주산! 꽃집이니! 하나, 둘, 셋, 분명꽃 봄이로 봄문 찾아왔던 말은 세상사 슬슬 호들하다도 어제 청춘이 런히 워낙 백갈 한심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간절한 봄을 반겨 돈을 쓰기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또 금방 초승하시라 옛부터 일러이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달로 상품 난 해도 새저거 멀게를 꼽히지가 않는 황구 hés긋한 빙속 chau 가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밤공간 정단 바람에 백설만 펄펄 피가 할지여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온세계가 태국오면은 월백설백 천지기백오지 모두가 백만이 희긴 벗이로 무장세원은 터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저 왕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축으로 그그그그그그 그려워봐라 오하세세상 본님네들 너네 한말 들어보소 인생이 못던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단사십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멍은 산천은 산천은 그그그그그그그그로 오하세 사하하하 하하하 후예 만반진수는 살아 생존에 일배주만도 못허냐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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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로라 가까운 청춘 느리다느 헝든다 세워라 가지마라 간혹은 세워라 쫄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 줄이 다 대랑 매달아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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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물못하는 놈 차례로 차보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담아져 님대들 서로 모아 혼자서 앉아간 뚜껑 고소 그만먹게 하면서도 거르렁 거리고 놀아 고세 잘 들어요 제가 해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